돌리와 친구들 오! 아, 마마 아! 아, 아아! 아, 아아! 후!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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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서 하는 놀이는 정말 재밌어 이런, 판다가 너무 멀리 갔어요 하지만 타미는 어디 갔죠? 타미가 사라졌어요 자니, 도와줘! 타미가 사라졌어 발자국을 따라가면 동굴이 나와 자니가 말했어요 여기 안은 너무 무서운데 하지만 우린 계속 나아가야 해 타미를 찾아야만 한다고 아니, 이런, 동굴 요령? 요령이다! 뭐? 근데 타미였네요 재밌는데, 타미? 하지만 자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덤불 속에 숨자 돌리가 말했어요 어디 갔지? 자니가 갸우쭍거렸어요 아야! 뭐? 원숭이? 정말 짜증나는 녀석들 그만, 싸우지 마 자니, 조심해 아야! 아, 뭐? 아 Transportücklich 아 Dragonsiesen 희eras trouve 아멘 헉! 돌리와 친구들은 보물찾기를 하러 나섰어요. 보물이 바로 여깄나 봐요. 아니, 이런! 해골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건 돼지 마녀의 요술이에요. 계획이 필요해! 도미가 말했어요. 개구리는 해골들의 주위를 돌렸어요. 먹혀들었네요. 이런! 유령동굴!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네, 판다가 말했지요. 돼지 마녀의 묘약! 좋았어요. 돌리가 먼저 마셨어요.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타미 차례! 타미는 아주 잽다게 빨라졌어요. 판다는 뭘 갖게 될까? 판다는 힘이 아주 세졌네요. 밖을 지키는 해골들! 밖을 지키는 해골들! 우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아! 타미가 말했어요. 동굴 유령! 동굴 유령! 우리는 무찌를 수 있어! 돌리가 말했지요. 아니, 해골들을 어떻게 무찔렀어? 돼지 마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기다려봐! 난 항상 마녀가 대비한 두 단위 있지! 판다가 잘 처리할 거예요. 준비해봐! 음! 아... ape다! 에이! 흠! 네! 그리니! 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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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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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기적이 차야지 기적이 차야지 맞아! 맞아! 기적이 차야지 가장실 가렴 가장실 가렴 맞아! 맞아! 가장실 가렴 사다리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맞아! 맞아! 사다리 필요해 사다리 필요해 간기로 가렴 간기로 가렴 가자! 가자! 간기로 가렴 간기로 가렴 간기로 가렴 풍 outdated manip기가 가서 ondu 가렴 이건 그 똑똑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송구니가 커! 발톱이 날카롭고 털이 덥스럽게 아! 늑대야! 아! 똑똑 누구야? 바바 말해줘 똑똑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미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 상어잖아! 똑똑 누구야? 바바 말해줘 똑똑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 티렉스잖아! 아! 아! 으hh! 으 ¡H! 으! Labeli追' 으-노 오! 으 practically 엉oth 너 질문 Uno 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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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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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